영화 살해죄와 영화 유기죄가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.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이에 따라 앞으로 영화 살해 범죄는 일반 살인과 같이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그동안 영화 살해죄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.